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 가겠습니다. 첫번째로 상용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커머셜 소프트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용 소프트웨어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돈을 주고 사는 프로그램을 뜻해요. 그래서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결론적으로 돈을 내고 사는 프로그램 그래서 정식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당연히 돈을 냈으니까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상용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인데요. 공개 소프트웨어 여기 프리웨어라고 되어있잖아요. 프리, FRE, 자유로운. 여기서는 이제 공짜를 뜻하는 거죠. 공짜로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개발자가 무료로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한 소프트웨어, 자유로운 사용, 프리웨어 무료로. 이게 바로 공개 소프트웨어고 그 다음에 쉐어웨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요. 쉐어라는 것은 나누다 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식 프로그램을 갖다가 판매하기 위해서 한번 써봐 그거죠. 그런데 모든 기능을 다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능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쉐어웨어. 얘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바로 쉐어웨어고 그 다음에 데모 버전 먼저 가겠습니다. 데모, 데모스트레이션,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얘는 정식 프로그램의 뭐예요?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용기간이나 기능을 제한해서 배포하는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쉐어웨어 같은 경우는 정식 프로그램의 구매를 유도하는 거고, 데모 버전 같은 경우는 기능을 홍보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데모 버전의 대, 홍보의 홍, 홍대, 홍대, 홍대 이렇게 또 버릇게 넣어두시면 돼요. 데모 버전은 홍보, 홍대, 홍대, 홍대. 그리고 에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 에드가 애드버타이즈먼트 좀 긴데 줄여서 AD 그러면 광고란 뜻이에요. 에드는 광고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광고가 소프트웨어 포함되어서 이를 보는 조건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광고라는 말이 들어가면 에드, 에드웨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얼 버전, 트라이얼 시도해봐라 체험판이잖아요. 트라이얼 한번 시도해봐라 써봐라. 상용 소프트웨어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해 볼 수 있는 말씀드린 대로 체험판 소프트웨어 그게 바로 트라이얼 버전이에요. 버전, 무슨 무슨 판 이런 뜻이 있잖아요. 버전이라는 거는 체험판, 트라이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이번에는 알파 버전인데 알파 같은 경우는 그리스어 첫 번째 알파. 알파가 첫 번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버전인데 알파 버전은 뭐냐면 개발을 한 다음에 같은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 문구가 꼭 들어갑니다. 알파, 베타. 베타 테스트를 하기 전에 중요한 건 제작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테스트할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 이게 바로 알파 버전이에요. 알파 첫 번째 버전 이런 뜻이고 조심하셔야 될 거는 제작 회사 내에서 우리끼리. 그런데 우리끼리 테스트를 해보다 보면 아무래도 그렇죠. 같은 회사니까 조금씩 봐주잖아요.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평가를 하자. 그게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정식 프로그램을 발표하기 전에 테스트를 목적으로 중요한 거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거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테스트를 하는 버전 바로 베타 버전이에요. 그래서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파, 베타. 그 다음에 요즘 또 시험지 잘 나오는 게 이 패치 프로그램인데요. 패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우리가 헝겊 같은 거 어디 찢어진데 이렇게 덧대는 헝겊을 패치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패치는 이미 만들어서 제작해서 배포가 됐어요. 그런데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 아 오류가 있어서 수정을 해줘요. 그 다음에 성능을 갖다 좋게 해줍니다. 성능 향상이라고 그러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의 일부를 변경해 주는 프로그램 그게 바로 패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성능 향상이라는 거는 우리 업데이트, 갱신, 윈도우스 같은 거 업데이트 하잖아요. 바로 그것도 패치 프로그램의 한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오류 수정이라든가 성능 향상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거 업데이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성능 향상이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번들 프로그램인데 이 번들이라는 게 무슨 뜻이 있냐면 한 묶음, 한 다발, 무대기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 같은 거 샀을 때 소프트웨어 끼워서 주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구매했을 때 끼워주는 소프트웨어 끼워준다. 한꺼번에 준다. 바로 번들이라는 의미를 아시면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분은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쏙 넣어두셔야 됩니다. 다음 중 아래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종류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홍길동은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누구나 이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누구나 이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의 용도라는 건 뭐예요? 자유롭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프리웨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1번 같은 경우 프리웨어, 2번은 쉐어, 3번은 상영, 돈 주고 사야 되는 거, 4번도 쉐어.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프리웨어가 되는 거고, 현재는 1번 바로 유력한 정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한 상태로 사용하는 프로그램, 뭐예요? 쉐어웨어죠, 쉐어웨어. 니은은 쉐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은 구입, 돈 주고 사는 거잖아요. 돈 주고 사는 소프트웨어가 뭐라고 그래요? 상영 소프트웨어, 커머셜 소프트웨어, 그럼 디귿은 상영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